아... 모르겠어요.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저는 그냥... 이제 아예 정보가 없는 상태였잖아요.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, 무슨 일을 하시는지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. 떨려. 어떡해. 어색하겠다는데... 그런 첫 만남인데 한 침대를 같이 쓰는 건 조금... 조금 너무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무조건 이렇게 혼자 막 계속 얘기하지? 어떡해. 한편으로는 좀 기대감? 설레임?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내 방식대로 갈래. 첫 만남을 앞두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두 사람. 빨리 가.